딴 장이 있네. 이제 뭐니까지? 올라갔는데. 아, 동생이랑 같이 살아? 여기는 엄마. 재밌겠다, 오늘 재밌겠다. 여기는 동생 제일 밑에는 나. 어머. 야, 여기 피아노 봐라, 이거. 옛날 피아논데. 어머. 야, 여기. 글쎄, 저기. 아, 나 뭐 어쩔 바를 모르겠어.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집에 남자가 이렇게 많이 온 게 처음이야. 누나, 어디에 어떻게 앉으면 돼,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앉으세요. 이거 묘목 여기에다가 좀 놔둘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라일락이에요, 라일락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네. 마스크 좀 벗고. 이거는 그거예요. 뭐예요? 수채화 고모나무라고 열을 한번 씻어주시면 돼요. 좋아하실까 봐. 어머, 이렇게 무늬가 있네. 이렇게,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이런 게 키우기가 되게 쉽지, 좋지.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린 그림 보여주려고. 아, 그림. 이게, 이게 그린 거야? 어. 영어로? 영어로. 우와. 진짜 그린. 난 이거. 우와, 누나. 나도 깜빡했어. 여기 제가 민화예요. 아, 민화? 네. 아, 멋있다. 우와, 누나 그림. 잘 그리시네. 아, 이건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거 기능 받으시라고. 이거 저예요. 아, 아, 막 그런 거 하고 그렇구나. 우와, 이거 언제 적이에요? 이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진 왜 이렇게 놔뒀어? 너무 예쁜데. 아, 잘하는데. 아, 상렬이 형 이렇게 해서 또 점수 따라오고. 상여사. 어? 이거 좀 사진 저기 송대에 걸어놔도 돼? 어? 이거 좀 사진 저기 송대에 걸어놔도 돼? 야, 이쪽으로 오시고. 야, 이쪽으로 오시고. 우와, 여기 우와. 우와, 여기 우와. 코탱기 너무 좋아. 그치? 형이 형이 형, 그렇지? 형이 형이 형, 그렇지? 여기. 여기서부터. 자, 여기 복숭아꽃이고. 응, 코탱기 너무 좋아. 그치? 아 예쁘다.